이제 테크닉이야 디스플딩, 엔트너스 오버드웨이 오버드웨이 어? 루퍼데이지? 비포 일러트럭 딜리버리트럭이 올라가고 있지? 그럼 네가 패스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He came out from 디스플딩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네가 패스를 했다 어? 그럼 He came out from 디스플딩 그니까 에비던스 게임 하는 거야 에비던스 게임 응? 이게 오퍼레이션트라 어? 어? 저기 그 빌딩 엔트너스 있어 어? 스크립다 어? 블락파트 있잖아 이게 오퍼레이션 이게 오퍼레이션 그니까 블락킹 하는 거야 블락킹 블락 해갖고 I sleep in the street인데 I sleep in the street on H street between K street and H street 그래? 근데 NO He slept in the He walk in the building If I pass before building entrance 어? He work in the building 그래갖고 My identity somebody가 work in the building이고 Somebody가 sleep in the building 그러면 This here에 Somebody가 있다니까 어? 어? 이게 아파트먼트거든? 그니까 Here가 Somebody가 리사이드를 하는 거야 어? 이게 이제 오퍼레이션인 거야 어? 이게 이게 이제 오퍼레이션 그니까 그리스로 그니까 벨어 이런 그니까 그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